동대물 동대물 없어 일 안해 응? 아니야 아니야 일 없어 두 일 없어 두 일 없잖아 두 일 없잖아 손을 날잖아 응 특히 왜 그랬어 아까 낙돈 동대물 갔어 안산 간하고 뭐 친구 만나러 때문에 다음에 하자 그게 아니고 둘 다 버리지 다음에 하자 어 예수 믿으시면 어 여기 카톡 되잖아 안 돼? 그치 초나 카톡 돼 근데 지금 오늘 안 돼걸? 오늘 러시아 가니까 러시아 갔잖아 어 오늘 동생이랑 같이 가나봐 오늘 내일 내일 왔게 brig變 이걸 사실 내일 컴터 ck 아 다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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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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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